2번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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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컷 같은 춤이에요. 같은 춤 다른 느낌 5 6 7 8 콩콩 콩콩 잠깐만 미끄러워 이거 이거 이런 보험회사한테 연락해야 돼 스프레이 뿌려 아이고 밑에 밑에 밑에? 오오오 야 진짜네 이거 진짜 똑똑하다 아니 보통 그런건 밑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토닥토닥 해주면 되는구나 이 mont includes 이 mont분 이 mont분 이 mont분 이 mont분 택배민 진짜 내 줄 será 진짜 나쁘다 이다 이는 이게 이게 신기하다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웃는 거 공감을 하는 거 같아 아 왜 신기해요 아니 잠깐만 아니 아니 뭔 소리인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웃는 거 아니 내가 잘한 거 신기해 아 왜 신기해 아 왜 저만 맨날 저만 그러거든요 맨날 내가 뭘 하면 막 깨지고 부서지고 펑펑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처참하게 약간 이런 식으로 또 박살이 나서 박살이 나서 박살이 나서 박살이 나서 그러니까 좀 쭉쭉해집니다 서세트인 것 같은데 와 진영이 다 있어 진영이 맞아 올 때 뭐야 이거야 으아아아아아아. 하아아아아아아아 2 가 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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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왜 이렇게 악해요? 이거? 이거 장난 아니에요? 아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아니 뭐지? 아 너무하... 아 손잡지 말고! 아 양팔이 왜 이렇게 썰어? 아 양팔이 왜 이렇게 썰어? 한 번에 안 되지? 야 무슨... 야 박 썰어? 야 오판에 대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야... 이건 팬분이 선물해 주신 건데 왜 이렇게 썰어? 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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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대전화 아 이거 1퉁 3퉁 와우 남준이가 무릎을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어요 안무 영상을 찍다가 동작이 있어요. 손으로 와악 하는 동작이 있는데 손으로 제 무릎을 찍어서 엄지손가락의 인대가 좀 자해인가요? 본인 손으로 본인 무릎을? 저 친구가 약간 좀 조심성이 살짝 없는 자취는 일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랩문 형은 그만 사고 쳤으면 좋겠어요 그만 사고 쳤으면 좋겠어요 그만 사고, 어떤 사고 말씀해주세요? 맨날 다치고 또 봐봐요 안무가 안 increased 왜 이렇게 할까? 지금 랩몬스터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? 아니 그냥 피해갈까? 이 친구 비용해 야 이 친구 제가 워낙 많은 리더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많은 물건들을 파괴하고 기물 파손을 잘해서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이 흥을 주체 못할 때가 그렇죠 흥 흥 흥 요리를 하면 요리가 타는 게 아니라 후라이팬이 타요 네 맞아요 요런 경우에 있어요? 진짜요? 후라이팬이 진짜요? 후라이팬이 타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옆에 있는 저까지 표정도 아 아 역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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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자꾸 그래 뭐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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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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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아패.. 아아.. 아아.. 멤버들이 항상 저에게 그냥 운전은 하지 말래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진짜 안 까죠 얘는 히스터리가 얘기한 대로 무대장치도 많이 부셔 그것도 많이 부시고 선글라스를 샀는데 선글라스를 처음 끼려고 하다가 다리가 부러진 것도 있고 뭐 멤버들 스피커 침대 사다리 이런 거 많이 부셔 가지고 덜렁거리나 보다 아니 오.. 우리 랩몬형은 위험하다 뭐..뭐할때 위험하냐 그냥 위험해요 왜요? 평상시 안 행동이 위험하다 네 이런식으로 하면 됩니다 네 아아.. 뭐니 이래? 아휴 쟤 또 왜저라니 저.. 뻔하지 뭐 넌 뭐하나 부셔 먹었겠지 아아.. 아 또 없어졌어 아 차라리 여권을 좀 버리고 말이죠 진짜 아.. 아.. 아 오늘 랩몬스터 폭주네요 아 오늘.. 오늘 무대를 하고 왔잖아요 네네네 그 랩몬스터가 제 옆에서 춤을 추는 씬이 있는데 네 제가 랩몬스터와 같이 손가락 다쳤어요 네 그렇게 내 손가락을 때리더라구요 아 진짜 아 스트레스 그죠? 왜 그래요? 석진이 형의 마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어요 아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